핏댁핏댁핏댁핏댁핏 와 주먹 개 커 우와.. 우와.. 호민기 5주부야? 왜 맞아 다 끝났다 투혼님이 원래 저 닉네임도 썼었어요 투혼 저렇게 썼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프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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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트 그걸로 한번 바꾸고 저 아이들도 썼었어요 테렉 대시 테렉이랑 대시 우종이랑 사람들이 헷갈려서 못막을 것 같다 저 구현 안들어 밖으로 지구 플러스 스프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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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스프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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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ş Verse 플러스 스프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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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툄릿 스프릿 드라이브 3 드라이브 3 파이트 6키브 아 알았는데 나는 양발불렀거든요 왜 이게 나왔지 양발불렀는데 재밌는게 없어 갖고 하고 있는데 한양님 유튜브로 감사합니다 아깝다 빨리 쎄요 잘 때린다 우와 와우 발동이 빨랐네 라운드 2 파이트 아잉 마이 스틱이 레이저 판테라 뭐지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된다 초록색이 뭐였지 레이저 아트록스 레이저 아트록스 그리고 풍신레벌 코리안내 와 이게 맞나 레드 유월컴 나이스 와 뭐 가드를 하고 있네 아 아 아 아깝다 아 대시 아 페레기 나이스 나이스 판테라 판테라가 아니고 그거에요 아트록스 액방용인데 개조해서 썼네 알았네 우와 잘 때렸다 으악 아유 되게 어려웠네 에이 막았어요 아 안 내리네 아우 그링지 좀 써갖고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와우 와.. 키코일 줄 알았다 와.. 잘 들었다 오? 흘린다고? 한 번은 살겠지? 와.. 시계에 오졌네 와.. 빠그! 어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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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에 쫓아가는데 주? 1, 기완 퇴레기, 퇴레기, 와 퇴레기, 그렇지 아 안 일어났네 와.. 판단 지렸네 네 오, 대쉽 아, 슈하토 아, 판정 이거 국왕 이거 너무 오마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이스 와 나이스 잘 이겼다 아 이거야 안 잡고 이렇게 뭐야 필수로 놀렸나봐 따라오 아깝다 오우와 대시대시 진짜 적었다 아우 아우 눈 따가워 라운드 3 파이트 아이 뭐야 오우 아우 우와 기원권 어디였다 개 좋은 기술 마신건데 저게 잘 셀걸리 아마 스티브한테 띄울 수가 없으니까 프레임상 갑자기 모으길래 생각이 많았어요 도발하는건가 생각하다가 아 뇌신 뭐야 뇌신 뭐야 오우와우 뭐야 왜이렇게 돼 아아 진짜 아깝다 오잉 얼굴이 내 쪽으로 있어갖고 상황이 좋아 디얼 디 디 레인지라고 해야하나 어서오세요 아 아 대량이구나 아 어서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나이스 절코 파이브 스타일 축틀려서 원점이 마지막에 안들어갈 것 같은데 와 아깝다 어 왜 맞았죠 이걸? 장풍은 상쇄시키던데 오 저분 근본 유저신데? 남윤석님 감사합니다 철권의 철자를 아시는 분이시군 그렇지 아하 실수했다 왜 괜찮아요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이걸력된다게? 바로 이봐 아입니까 터렉이 기원 초풍 아 이걸 못 넣었어 우와 한 번 더 한 번 더 기원 역시 최강의 예술 우와 저게 뭐야 안 써네 3타까지 어떻게? 어떻게? 이렇게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색다른 패턴이 아 이거 마신까지 안 들어갔었나? 그랬나? 우아 우아 나이스 키원 우아 과학금 넣어주고 터로망 뚜어 무릎 나이스 아 고생하셨습니다 도움드림트리님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abin extraordinaire 날씨 biography